아우 귀염둥이 은우랑 정우구나 둘이 같이 기어가고 있네요 지렁이요 아우 귀여워 어우 정우 볼 완전 만두 같아요 통통해요 그죠? 제가 애기였을 때 아닐까요? 정우는 진짜 우야 호기심이 많은 것 같아 감거리였잖아요 아이고 목소리가 어쩐지 약간 안 좋으시더라고요 정우는 진짜 우야 호기심이 많은 것 같아 안다니라니 그니까요 너 자세가 너무 여유한 거 아니냐 정우야? 아우 자세가 여유하네요 아 정우 너 자세 진짜 죽인다 정우야 괜찮아? 왜요? 휴가 중이라고 그니까요 제가 쉬고 있죠 정우야 너는 볼 때마다 포즈가 바뀌는 것 같아 아우 귀여워 안 힘들어? 넌 너와 함께 가니 저만 누주를 안아줘 비와 속의 나를 So precious like a diamond 아 진짜 정우 저 꼬물이 너무 귀여워요 그죠? 네 네 요가를 잘 아네요 요가요? 애기 요가 넌 너무 사랑스러워 넌 너무 사랑스러워 뭐라고 했을까? 매일 사랑스러워 넌 너무 사랑스러워 동생한테 좋아한다고 하는 거예요? 넌 너무 사랑스러워 아 왜 때려 아 살살 이렇게 예뻐해 주는 것 같아요 너의 눈동자를 바라 아우 마사지도 해주는 것 봐 너무 사랑스러워 뽀뽀 뽀뽀 뭐 지금 뽀뽀하는 거예요? 뽀뽀해 줬어? 예스 영화가 최고네 어 너네들이 시합해봐 정우 배밀이 잘한다던데 정우가 이제 배밀이도 잘해요? 왜 옆에 누워 배밀이가 뭐 배밀이가 나은이도 건운도 지도 다 했는데 진짜요? 김정우 이리 와봐 여기까지 와봐 야 과장이 동생 흉내 내고 아주 동생 좀 따라하는 거야 동생 좀 따라하는 거야? 정우 일로 와봐 여기까지 와봐 어이구 그나저나 정우 배밀이도 좀 사라졌어요 잘하네요 확실히 빨라지긴 했어 이거 봐 확실히 빨라지긴 했어 귀여워 그러니까요 잘했다고 뽀뽀도 해주고 그죠? 저..저는 오빠가 있네요 아이들 아이들 응? 그렇지 도와줘 뭐해 엉덩이 부러지면서 도와주는 거예요? 누나가 도와줘 누나가 도와줘 형아 빨라졌다 그러니깐요 형아가 도와주니까 아 형아 도와줬어 누나 옳지 이거 봐 여기까지 왔어 이거 봐 이거 재밌었는데 야 점점 빨라지는데 그러니깐요 그 사이에 잘했어 정우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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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촌이 개인적으로 마지막 딱 하나 한번 물어볼게요 우와 정우가 또 서운해할까봐 근데 너 지금 라인이 배 라인이면 지금 기가 막히거든? 아빠가 딱 보면 네 배꼽이 어디 있는 줄 알 것 같아 아빠가 우리 배꼽 맞춰볼까 여기 우는 배꼽지 여기 우는 배꼽지 여기 우는 배꼽이 어디 있지? 너무 귀여워 저 D라인은 왜 아빠 땅가셨지? 여기 배꼽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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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아파 아빠 아파 엄마 눈빛 나왔어 참아주면 좋겠다 은우야 정우도 왔네 정우도 왔네 정우도 좋아하지? 이거 우정은 물 좋아한다니까?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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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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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재밌어 재밌어 좋아 좋아 요때 이렇게 목 튜브 은우는 10개월 때 처음 시영장 방문했었을 때 무서운 거 했었어요 아 그랬어요? 네 8개월 정우인데 좋아할까요? 숨 쉬고 있어? 그렇지 우리 정우 되게 용감하다 울지도 않고 정우는 혼자 잘 몰라 지금 우리가 생각 안 해야 될 거 같아 바로 움직여봐 바로 움직여봐 그렇지 할 수 있어 어이 좋아 기분 좋아 그렇지 기분 좋아 어 딱 맞다 간다 간다 정우로 말할 것 같으면 남다른 하트의 힘을 자랑했는데요 점프력도 수준급이고요 아빠를 닮아서 운동신경이 최상이에요 그럼요 확실히 운동 DNA를 물려받았네요 알겠죠 알겠죠 그렇지 정우야 추천로 가봐 이제 물찜 좀 가봐 가봐 해안쳐서 가봐 간다 간다 물찜 물찜 수영 천재예요 정우생이 잘한다 정우생이 잘한다 그렇지 오 형도 놀랐어요 어마어마 형이 마사지도 해줘요 재밌어 오 재밌어 오 좋아한다 오 옳지 아 사랑 넘치는 물놀이네요 재밌어 물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어서 좀 잃은 감이 좀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래도 운호가 또 노천탕에서 잘 있더라고요 아우 좋다 협조해주는 운호 덕에 아들과 온천여행의 로망을 이뤘네요 좀 더 크면 정말 대중보고 부탁이 한번 같이 가볼 생각입니다 잠들기 전 정우야 김정우 너 할 수 있을 거야 아침부터 준호 아빠 왜 이렇게 빨리 준비됐어 너 할 수 있어 너는 넌 할 수 있어 딱 보니까 자 해보자 정우가 운호 때와 다르게 벌써 잡고 일어서더라고요 잡고 일어서더라고요 벌써 일어선다고요? 빠르다 그러게요 우와 안녕 자꾸 일어나봐 자꾸 일어나봐 자꾸 일어나봐 옳지 자꾸 일어나봐 옳지 어이 풍댕댕하다 그러게요 그렇지 잡고 서봐 잡고 서봐 그러고 봐 너 잡고 쓰는 힘이 정우가 뭐가 틀린 거 같아 뭐가 세다니까 지금 힘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세 걸음 정도만 우와 걸음마를 한번 시켜봤어요 걸음마를 시도한다고요? 은우는 11개월에 잡고 일어났잖아요 그쵸 뭘 지나고 걸음마 했던 것 같은데 9개월 전후 걸을 수 있을까? 자 자 정우야 봐봐 운호야 너가 시범 한번 보여줘 운호야 운호야 야 여기 잡고 걷는 거 한번 보여줘 봐봐 정우야 봐봐 현관으로 봐봐 뭐야? 어머어머어머어머 인생의 팩크를 걸지마 빠르다 지금 잡고 일어서려고 하는 거예요? 오오오 빠르다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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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빨라 빨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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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괜찮대잖아요 괜찮아 너가 넘어지보자 괜찮아 너가 넘어지보자 너가 넘어진 거래 너가 넘어진 거래 와 아빠 강하다 부쩍 형아났다 오늘 따라 오네 괜찮아 너가 넘어진 거래 뭐지? 그러게요 보행기를 치워버리네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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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빠 꺼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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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먹이라고 아팠으니까 응? 응? 와 진짜 은용우 엄청 컸다 응 잘 썼네 고마워요 형아 다시 할게 다시 할게 자꾸 사 봐 응? 한 번만 하면 돼. 그렇지, 옳지. 그래도 포기를 모르네요, 정우도. 잠깐만. 그렇지, 자, 한 발. 자, 한 발. 흥불을. 그렇지, 자, 한 발. 흥불했어. 두 발, 그렇지. 두 발, 그렇지. 열정 아빠. 그렇지, 자, 한 발. 어머. 두 발, 그렇지. 자, 세 발. 세 발. 자, 두 발. 두 발, 세 발. 세 발. 세, 세 발. 아, 세 발. 아, 세 발. 아, 세 발. 그래도 대단하다. 야, 정우야, 너 될 것 같아. 그렇지,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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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발. 그렇지. 깎아가 있죠, 비장의 기술. 어깨비 형제들한테 깎아만큼 좋은 한 건 없죠. 거의 다 했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한 발. 과연 정우한테도 통할지. 한 발. 그렇지. 두 발, 그렇지. 그렇지. 두 발, 그렇지. 자, 하나 조금. работ. 하나, 조금. 복. 응,logo.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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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 그렇지 그렇지 조금만 더 그렇지 아까 하나로 6걸음을 던졌어요 와 진짜 대단하다 3개월에 못 가누고 4개월에 앉아있을 힘이 생기고 5개월에 뒤집기와 배밀이를 하고 6개월의 폭풍 점프를 마스터 한 정후가 2개월에 잡고 적기를 성공했어요 말도 안돼 이제 정우 얼른 깍아주세요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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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정우 최고야 오늘 추워 오늘도 최고야 오늘도 최고 야 정우야 너 그래도 진짜 다섯 발이면 대단한 거야 대단하다 그러니까요 잘했으니까 아빠가 이거 마사지 해줄게 시원하겠다 아니요 정우 아니요 아 귀여워 아 살이 미소다 진짜 아 어떡해 아 이렇게 귀엽냐 아 이렇게 귀엽냐 대박이야 너 지금 아 진짜 우주최강 키워미 아 좋아 오늘 해줘 오늘 해보자 오늘? 네 오늘 손 내려 손 내려 아 귀여워 아빠 너무 신났다 아빠 쓰러져 아빠가 해 아빠한테 다 따라하나 봐요 빨리 더 세게 아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워 지금 김은우 아빠 빠방 탄다 어? 이거 뭐야? 이번에는 자동차 놀이 하나요? 이거 진짜 누가 봐도 만든 것 같은데 그러게요 아 야 이거 타라고 아빠가 만들어 줬잖아 아빠가 만든 거 안 타고 슈퍼카 탈 거예요 야 아빠가 이거 기껏 만들어줬다고 그거 타면 어떡해 이거 타볼래? 야 왜? 죽어요 누가 이렇게 하면 안 돼 그치? 야 너도 이제 좋은 건 알아가지고 이 시위 만들었단 말이야 김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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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impose 가을 선 거 bulky 자 건물 좀 음주 삼켜야겠어 음주라니? 하하하하 호울 빼봐 흥흥 불러봐 behavior 부러봐 날아 뭐야 아파가 걸렸는데 아ymph 냄새 나? 이리와 아빠 냄새 안 나 너 호흥 살살 너 호흥 불어봐 하하하하 화이팅! 야 잠깐만 사람들이 아빠 입년생한 줄 알어 살짝 당황했다 아까 띵 띠리리리리리 왜 이렇게 해 일루와 일루와요 도주하지 말고 일루와 후회 봐 후회 봐 어? 어 이게 저 아이들 거짓말 안합니다 허어 아빠 냄새 안 난다 아빠 갑자기 사투리 나왔어 많이 당황했어 우리 아빠 인생 아냐? 어떡해! 대박인데? 어떡해! 준호 씨! 아까 그렇게 웃던 애가!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나 안 나오는데! 좀 양초했는데! 깨어낸 우는 아빠이자 혜진 선수 김준호입니다! 아, 어떡해! 대박인데? 어떡해! 준호 씨! 빨리 입냄새 안 난다고 해! 뇌새예요! 뇌새가? 어, 이거 어떡하지? 뇌? 아니야! 자, 아침부터 은호 아빠가 은호한테 들으면 냄새 나면 웃겨요! 미치겠다! 웃겨요! 웃겨요! 나 안 웃겨요! 아빠 웃긴 얼굴 아니에요! 웃겨요! 아빠 잘생겨요! 그렇다! 웃겨요! 까relater Rouge 아oria 그냥 안 웃겨요! 까rel 돌amos질 translation 웃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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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러니까 웃겨요 왜 웃기면 웃겨 웃겨요 웃겨요 응 뽀뽀 준호 아빠 잘생기긴 하셨죠 창민씨는 웃긴 얼굴이에요? 잘생긴 얼굴이에요? 아... 그 둘 중에는 굳이 따지자면 후자 쪽 아니야? 이런다니까 꼭 아 진짜 준호 오빠가 이해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평화가 찾아왔네요 아 저거 맘마 먹는구나 네 또 뭐가 생각났는데? 일로와 아 오늘도 내 주스는 내가 응 그렇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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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거 오늘 거 이거 정우 거지? 이거 정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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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먹어도 돼? 아빠 먹을까? 아빠 먹을게 정우는 먹어도 돼? 네 두진이 되고 아빠도 되고 뭐 돼? 두진이 되고 아빠도 되고 아빠도 되고 뭐 돼? 착하다 다 나눠먹고 동생도 되고 아빠도 되고 엄마도 돼? 네 다 컸다 고마워 하이파이 발이 너무 늘었다 네 정우 정우 이렇게 아빠랑 단둘이 나온 건 처음인 것 같은데 단둘이는 처음에 아빠도 설레는데 아 아빠랑 정우랑 단둘이 나왔구나 여긴 어디일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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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정우 또래 친구들이 많구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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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가 태어나고 정우가 또 온전히 둘만의 시간을 보낸 적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정우와 단둘이 온전히 좀 데이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 정우가 아빠 독차지하는 날이구나 정우가 다 친구들인가 보다 정우야 친구들 봤어? 친구들? 정우가 다 친구들인가 보다 오늘 정우와 함께할 문센 친구들 소개할게요 안녕 소라 씨도 문센 가본 적 있어요? 전 많이 갔었어요 아 같이 많이 될 것 같구나 네 딸을 위해 갔지만 제가 유산소 하는 느낌? 아 그쵸 당투세요 안으세요 점수하세요 왜 내가 뭐 힘들지? 좀 그랬었어요 무슨 악기지? 내 이름은 피아노예요 무슨 노래 많이 들려주나? 오! 우리 오늘 피아노 소리도 들... 오구! 오구! 앞으로 막 전진할 거야? 진격의 정우 정우야, 아빠와 같이 하는 시간이야 정우야 괜찮아요? 아 아주 적극적이네요 adjusting 왜 웃으시죠? 다른 질감 ! 인어 자세 나왔다 어우! 시그 mindful 자세 아 진짜 재밌nego 우리가 체제 아 정우야 일로와 일로 와볼까? 아빠 심심하대 아빠한테 갈거야? 갈까 말까 이런 관심 나쁘지 않은데? 어떻게 아셨지? 쿵쿵쿵 발자국 소리 누구 발자국인가? 정우 발자국 다가다쿵 정우 발자국 아 어떡해 다른 엄마들도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아 너무 귀엽다 저 뒤페 어쩔거야 정우의 시그니처 이너 자세 정말 시선 강탈이에요 저 뒤페 밖에 나가도 긴장이 안되나봐요 저 릴렉스한 자세가 나오는거 보면 그러니까요 미국 중국 프랑스 우주까지 이런 자세로 접수할거에요 아 은우랑 성격 진짜 다르다 네 은우는 엄마랑만 했는데 좀 달라요 은우랑 성격 좀 다르더라 은우는 또 아빠 껌딱질해서 낯도 가렸거든요 왜 그래 왜 그래 은우는 왜 그러지 은우는 오우 막 센터에 자리잡고 선생님 앞에 딱 센터상인가 낯가림이 1도 없네요 댄스 예능감까지 문센센터 나연아 아빠 그냥 앉아계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잠시 나가있어도 될 것 같은데 정우 어깨 정우 어깨 엄마가 어깨 어깨 군중 속의 고독이네요 아빠가 할게 없네 커피 한잔하고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잘하네 잘하네 다른 아이들 리액션까지 해주는 여유로움까지 오 잘하는데 오 잘하는데 짝짝짝 아우 잘했어 선생님한테 몰입이에요 몰입 이건 무슨 소리야 킁킁킁 오 누구 발자국이지 킁킁 다같이 얼음이다 얼음 우와 누구 발자국이야 우와 우리 가서 정우는 어 그렇지 그렇지 아 맞아 저분 우와 제일 먼저 왔어요 제일 먼저 꼭 저런 친구들이 한 명씩 있어요 정우였네 진짜 겁이 하나도 없네 왜 이렇게 선두로 나서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정우야 조이 발자국 만들어봐 이렇게 올라왔어 그래 그래 얘들아 와 와 와 다른 애들이 자극받아서 또 같이 하고 친구들도 다 따라하네 그렇지 제나 발자국 변신하는 시간 변신을 한다고 아하하 멈추는 데구나 자 정우는 가보자 가보자 공룡 공룡이다 우와 조금 무서워할 수 있는데 어떻게 공룡 가야 되나 아하 역시 역시 리더 정우 그렇지 그렇지 정우가 공룡 발자국 소리 만들어줘 그렇지 킁킁 그럼 공룡과 잡으러 갈까 어 걔 보고 안 놀라네 자 선생님 저희 엘리트 반이라서 좀 더 난이도 높은 걸로 좀 부탁드릴게요 12개월 미만 애기반에서 나올 수 있는 반응이에요 어머 저공 잘한다 진짜 잘했다 자주 데려와야겠어요 진짜 물 먼저 촉감 놀이도 해보고 인용아 어디 있나 찾아도 보고 안녕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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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다 우와 이제 가는 시간인가 봐 어 아빠 더 있고 싶은데 안녕 너무 잘했어요 굿바이 굿바이 아이 또 와라 오늘은 여기까지 음 루누야 동생 데리러 왔네 나왔다 나왔다 점우 나왔다 형아다 형아 루누야 루누 왔어 동생 잘했어 엄청 잘했어 루누야 잘했어 동생 예뻐해주네 잘했어 여부분도 잘 쉬다 와 응 어 왔다 왔어 드디어 왔다 은우야 뒤에 정우 왔어 집에 자고 있어 어? 집에 자고 있어 집에 자고 있어 집에 정우 있지 누가 쫄깃 뭐야 아빠 바라신 거 아니죠 왜 이렇게 로봇이야 지금 몰랐네 근데 맞아 이거를 나도 난 순간 집중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애기한테 반응을 제대로 못 해줄 때가 있더라고요 진짜 맞아 집에 정우 있지 칵 칵 칵 칵 칵 누가 쫄깃 뭐야 소끼 아 왜 이렇게 또 놀아주는 거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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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 진짜 잘 챙겨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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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야 오늘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맛이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기대가 돼요 안 돼요? 아니 기대가 돼요 안 돼요? 아니 동생 나온 거야 동생 나왔어 야 내가 봤을 때 은우가 방금 천재야 호흡 졌어 안 은우가 여기 옆에 앉아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별거 아닌 상황인데 잘 살렸다 은우야 에이 형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어 정옥 정옥 기관 제작이 나왔고 손님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음 너무 기대돼요 메뉴판까지 알차네요 손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가요 까진 플레이팅이 너무 예쁜데요? 많이 늘어졌는데 아예 진짜 은우 이거 은우 이거 아니 은우야 봐봐 정우는 참지 않지 어 참지 않지 그럼요 먼저 나가지 몸이 나가지 은우는 네가 같이 먹는 거야 같이 아 이거 이거 한 접시밖에 없어요 같이 먹는 거야 같이 같이 근데 지금 하나 둘 열 한 알인데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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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은우도 먹방 시작했어요 버스 와봐 좀 해라 뭐하는 거야 으흐흐흐흐흐흐 은우 하나도 은우 은우 속도 내에 속도네요 야 근데 이거 제가 본 적으로 해보면 은우가 ons 정우 손 닿는 것보다 지금 먹고 있어요, 가까운 것부터. 아, 진짜? 어떡해. 어머, 어머, 어머. 맛있죠? 오, 잘 먹는데? 나눠서 먹는 거야, 나눠 먹는 거야? 나눠서. 네 알째, 지금 오늘 먹었고요. 어떡해, 어떡하니. 진짜 하나 먹었어, 정우, 하나 먹었어. 그쵸? 정우. 뭔데? 음, 나는 먹어요. 나눠서. 다섯 달. 여섯 달. 어, 벌써 반 넘었어요. 어, 벌써 반 넘었어요. 아기 아기 우야기? 평소에 저렇게 잘 챙기는데, 먹을 거 앞에서는. 먹을 거 앞에서는. 너무 먹는 것 같아. 먹을 거 앞에서는 안 되지, 안 되지. 이야, 잘 먹는다. 먹는 건 양호 못 해. 야, 일곱 알. 어떡하니, 어떡하니, 어떡하니. 어떻게 그렇게 많이 먹는지 몰라. 여덟 알. 두 알 밖에 안 남았어요. 어떡해. 이거 감자야, 뻑뻑한 감자. 뭐 같네요? 정원 감자. 빨빨빨빨빨빨빨빨. 오빠 널 많이 먹었으면. 오빠 널 많이 먹었으면. 오빠 널 많이 먹었으면. 오빠, 빨리 먹으면 이렇게 된다니까. 천천히 먹어야지. 아이고, 와.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아이고. 이거 봐. 아빠가 천천히 먹으라고 그랬지. 이거. 잠깐만. 손에 쥐고 있어, 마지막 하나야. 야, 이거 잠깐만. 어떡해. 마지막 하나. 싸늘하다. 정우 하나 먹은 거야? 정우 하나 줘. 어떡해.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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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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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렇게. 근데 저렇게 눈치를 보는 게 너무 귀여워. 착하잖아요. 아.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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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 10으로 은우가 이겼네. 울지 울지 저거는 울지. 저는 당연히 나눠줄게 하지 않았어요. 아빠가 하나에 준 게 잘못했네. 전혀 나눠줘야지. 아이구 귀여워. 드디어. 드디어 정우가 두 알짜 먹었습니다. 진짜 인류 셰프 같은데요? 거의 오마카세네요 지금. 야 정우야. 진짜 급하네. 급한 이유가 있었네요. 우리 정우 너무 급해. 나 기다려주세요. 근데 같은 형제한테는 성향이 다른가봐요. 어떡해 어떡해. 오늘은 진짜 좀 신중한 편이고 정우는 진짜 저돌적인 스타일이에요. 완전 달라요. 정우랑 오늘. 성향도. 성향이 나와줄게. 성향이 이렇게. 아빠가 해줄게. 다음 거 먹자. 다음 거 먹자. 박빳 Singing One 오마음이 vain. 김 건라 고소. будут 배우지 않는다시기 창피해. 너 버리는 반 items은 15명여 fileiger. 아곤impressionbulency인 셰프스 언더께요. Czyli like gentlemen. Ledbit to a переALL ticket. 해외 firminenji coração. 카 dylai. 배우지 일이 일단 뒤에 dazzling 파일 taraf. 조용하게 들어가기 Let IT ALL AND ME! 하지만 최대한 거만 더 madre님. 왜냐하면 이제 그런거야. 빨리 먹어야 되잖아. 또 빗길까봐. 안 뜨거워? 안 뜨겁지? 기다리면 또 뺏기니까 어 안 뜨거워 깜짝이야 정우야 너 왜 뜨겁다 그랬어? 아 귀여워 아 일단 야 세상에 아 너 물 좀 가져올게 잘 먹으니 다행이군 어 뭐야 양손이다 가만히 기다리다가 엄마한테 다 뺏기는 걸 이제 안 걸까? 이제 안 거야 이제 안 거죠 이때부터 형제들은 시작되는구나 아까 파악했어 이제 정우가 어떻게 보면 경단의 하늘 찜깨 이제 아는 거야 빨리 먹어야지 오오오 표정 봐 표정 봐 나 우리 사회부터 처음 봤어 처음 처음 봤어 지금 오우야 너무 잘 먹는다 너무 잘 먹는다 그만 막아 야 정우의 기세에 뭔 얘기이고 은우가 식사를 지금 끝냈네요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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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이야 끝이야? 굿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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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턱받이까지 지금 저거 많이 먹어 저희가 알아서 빼요 약간 스코어로 따지면 1대1이에요 지금 주고 받았어요 바나나 찜 케이크는 정우가 이겼어요 야 정우가 너 거의 그냥 거의 파이터 수준인데 지금? 정우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정우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손가락까지 먹으세요 좋아 좋아 이제 만족스럽나 보다 옛날에 형도 그랬어 이렇게 기분 좋으면 정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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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게 먹는다 진짜 아니 정우가 약간 아니면 숭구욕이 더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졌다 이런 걸 저돌적이고 맞아 턱턴이 너 지금 눈에 힘이 눈에 점점 초점이 흐려지는 것 같아 지금까지 지켜만 봐왔던 소름을 얼마나 침을 흘리면서 지켜봐왔던가 얼마나 침을 흘리면서 지켜봐왔던가 얼마나 침을 흘리면서 지켜봐왔던가 얼마나 침을 흘리면서 지켜봐왔던가 귀여워 드디어 찾아왔다 오늘 그 서름을 풀고 주먹을 지금 쥐면서 먹고 있습니다 지금 기대가 돼요 누가 감히겠지 아 주먹이 힘 좀 빼 파이터 같으니까 얼마나 서러웠을 거야 말도 못하고 누가 말 시키면 주먹으로 뽕 이렇게 찍어 진짜 오늘 많이 먹었어 배불러? 오늘 졸린가? 한 명은 음료수 원샷에 한 명은 너 지금 몇 개 먹는지 알아? 야 오늘 아빠 눈 많이 걸어야 돼요 지금 이제 그만 끝 오늘 끝 오늘 레스토랑 끝이에요 영원 끝이야 이제 그만 끝 오늘 끝 오늘 레스토랑 끝이에요 영원 끝이야 어 알았어 알았어 천천히 어 알았어 아니야 안 끝낼게 안 끝낼게 안 끝낼게 안 끝낼게 안 끝낼게 영원 좀 열심히 해 안 끝낼 안 끝낼 안 끝낼어 안 끝낼서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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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여기 여기 정우아 여자 자 자 자 자 자 또 어떻게 어머나 아 얘 지금 말게 알아듣는 거야? 아이 알아듣죠 세상 돌아가는 거 다 안다 그랬어요 애기들이 안 끝낼게 안 끝낼게 안 끝낼게 기대된다 정우야 오늘 맛있게 먹었습니까? 맛있게 먹었어요 내일도 아빠가 재밌는데 예약해놨으니까 아빠한테 내일 놀러 가자 좋아요 야 다음 달엔 또 어떤 형 음 오 누굴까 정우야 정우네 형 우리 운동수저 정우 정우 진짜 아 포즈가 너무 귀여운데 자세 좋다 시그니처 퍼즈 뭐야 정우야 드디어 섰어요? 네 이제 잡고는 일어섭니다 오 이어 오 이어 이어 아니 11개월 아니에요 지금? 정우야 이어 정우야 이제 뭐 마음을 쓰려고 하네 성우 엉 그룹 돌 전에 걷겠는데 가? 빨라 으악 들어봐 들어봐 여기다Ze처럼 들어봐 그렇지 아빠가 너무 스파르타요 그렇죠 저런 교육에 있어서는 스파르타로 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쵸 그쵸 확실히 저랑 복장부터 다르네요 봐봐요 무슨 메이크업이야 지금 반바지에 반팔 되게 늘어나고 입는 거예요 집에서 가디건 잘 안 입죠 못 입자 이것도 손처럼 복장 뭐야 복장 벌써 한 번만 오 좋았어 좋았어 그렇지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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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죠 아 저날 슬펐어 우리 정우 감자 경단의 난 하나 먹었나 저때 하나 먹었어 하나 다 은우가 먹어가지고 아 아 아 아 뭐야 최대한 업그레이드 시켜라 가문이죠 소근육이 발달하지 않아서 훈련을 시키면 어떨까 훈련을 시키면 어떨까 훈련 자 소근육 투쿵 가나요 무서워 저 아빠가 훈련하면 금메달리스트가 훈련하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우가 다리 근육은 좀 좋은데 발달했는데 소근육은 조금 아직 부족한 것 같아서 소근육이 짚는거 손으로 짚는거 손가락 여기 앉으세요 아니 아니 저 너무 웃긴게 준호씨 자기 이름 알린다고 티에 김준호 그런거에요? 잠깐만 잠깐만 많은 분들이 다 은우아빠로만 하니까 제 이름을 잘 모르시는거 같아서 금메달도 하나 좀 박아주세요 그래 맞아 여기 앉으세요 정우 빨리 데리고 와 정우 형아 도와줄게 그래 정우 형아 도와줄게 그래 정우야 김정우 정우야 정우야 귀여워 볼살 봐 자 까자를 지금 봤죠 자자자자자 아 귀여워 은우는 되게 신중한데 정우는 정말 바로 돌진하네 진짜 직진이에요 정우 와 와 오 오 팀 밥을 준비했어요 진정해 정우야 아직 아니야 팀 밥 보장하다가 눈빛이 바뀌었어요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여기 앉아 그렇지 그렇지 아 약간 강아지처럼 다르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유 아닙니다 철저하게 교육 중입니다 진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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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앉아 그렇지 거기 앉아 봐봐 아 좋아 기분 좋아 봐봐 자 봐봐 자 봐봐 김정우 우리 정우 준비됐어? 으아 손가락 힘 기르는 거야 봐봐 기다려 하나씩이야 자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자 하나씩 자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자 하나씩 자 하나씩 어? 잡았어? 하나 먹었으면 음이 바로 나가네 잡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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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힘들어 네 네 힘들어 근데 이거 힘들어 저 때는 뭘 중요하나 정우하나 다 은우가 그 사이에 이제 갖고 갔어요 뭘 중요하나 근데 이러면 동생이 약간 그렇지 또 올라오죠 이게 약간 그렇죠 잡았어 잡았어 그 꼴로도 동생 생기면 저러겠다 아 이거? 아 이거? 아 울렸어? 어떡해 아 아 안 썼어 아이고야 이거 형들은 꼭 주점을 봐라 봐봐 무조건 형들은 먹는다 채석도러 와 와 이거야 이거야 봐봐 근데 저래서 형 있는 애들이 세구나 왜냐면 형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뺏기거든 내 밥그릇을 뺏기거든 맞아요 그러면은 셋째니까 셋째가 제일 빨라요 어때요? 너무 맛있는 간식이 있다 이러면 언니 오빠가 다 국가잖아요 그러면 세윤이는 엄마는 왜 나를 세 번째로 나와 네 막내의 소름이 있지 또 아니 지금 휠도 엄청 빠르지 않아요 참? 아 빠르죠 11개월 때 이미 걸었어요 우와 좋을 때는 조금씩 뛰었고 13개월 때 점프를 시작했어요 이야 빠르다 근데 저를 오빠라고 불러요 경호가 너가 빨리 힘을 길러야 돼 자 봐봐 자 이렇게 있어 자 하나씩 하나 하나 하나씩이야 하나 하나 하나씩이야 사이 좋게 하나 하나 하나씩이야 사이 좋게 하나 하나씩이야 사이 좋게 하나 하나씩이야 사이 좋게 감자 경단 생각나죠 갑자기 대성통곡을 했는데 아 지금 조금 억울해 억울해 정훈아 너 빨리 빨리 집어야돼 형제나 다시 시작인가요 한 손으로 하나씩이예요 하나씩 아빠한테 다가가서 오 주세요 귀여워 정우가 이제 머리를 쓰는 거야 속도로 안 될 거 같으니까 사파리 감자 사파리 감자 사파리 감자 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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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훈련을 하는군요 어렸을 때는 보통은 해 줘야 된다 하더라고 해 줘야 돼 해 줘야 돼 그렇지 정확하게 잡았다 오케이 그렇지 굿 그렇지 이게 되네 조금 했다고 늦다 우리 하나 줘 형아 하나 준대 우리 하나 줘 형아 하나 준대 이거 먹어 그래 이거 먹어 아 그래 봐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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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잘했어요 아유 잘했어요 우리 정우 아유 잘했어요 아유 잘했어요 아유 잘했어요 아유 날씨 좋다 용기가 날씨 좋은데 또 어딜 가고 있네요 지금 잘 수 있을 때 좀 자돌아 우리 용기들아 날씨도 좋고 그냥 뭐 나른하지 뭐 자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또 달려간 곳은 어딜까요 수영장이네요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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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들 또 수영장 엄청 좋아하잖아요 물 좋아해서 예전에 오늘에 왔던 곳이에요 와 진짜 오랜만이다 오늘 기억나 아빠랑 첫 데이트가 여기였잖아 네 저 때는 진짜 뭐 다 로션도 안 챙겨가고 뭐 하도 안 챙겨갔었잖아요 그렇죠 이런거 안나오네 네 1년 넘은 1년 넘은데요 네 아유 아빠도 업그레이드가 됐네 이야 여유있어졌네 뭔가 야 진짜 수영장 덕분에 저도 업그레이드 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오오 아ی 귀여워 아 아, 따뜻하네. 자, 보자. 호치. 자. 정우는 벌써 뒤로 갔다. 너무 진짜 첨벙첨벙하고 있어. 어, 좋아, 좋아. 좋아. 어, 좋아, 좋아. 좋아. 정우야, 너는 운센이랑 수영 좀 들어가면 아빠가 진짜 완전 편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너를? 사실 제가 정우 때는 운우랑 같은 성향을 이렇게 해야겠다. 좀 기다려주고 좀 해줘야겠다 했는데 정우는 알아서 저렇게 적극적이니까 기다려줄 시간이 없더라고요. 네, 한번 해보자. 네, 한번 해보자. 같은 뱃속에 나온 거잖아요. 정우야, 너는 너무 신기해. 너무 신기해, 진짜. 오늘 들어올 거야? 놀고는 싶은데 겁이 나기도 하고 하는 거야. 나빨 찼네. 정우 엄청 좋아하는데? 정우야, 정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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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완전 호끄러 한 거 같아. 정우는 가만히 있어요, 뭘 해도. 신기하다. 애들 다 벗을텐데 네 맞아요 오늘 벗고 그랬을텐데 오케이 잘했어 멋있다 정우야 무대를 엎드려서 만세 정우야 안오네 다리 움직여봐 정우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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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여봐 그렇지 너무 하찮아 귀여워 너무 많이 사랑해 언제 좀 매길거는 나 보란붙이 할지 좋아 역시 정우는 정우는 진짜 힘들지 않은가봐 재밌어 보이긴 하나봐요 이거 봐 이거 봐 저 부엔나 주세요 저 부엔나 줘 정우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싶어요 동생 놀아줘 동생 놀아줘 동생들어가서 같이 놀아줘 동생들어가서 같이 놀아줘 여기 운우가 할만한건 없죠 운우요? 네 자동차 좋아하나요? 좋아해 운우 자동차 좋아해? 이거 좋아하지 이거 탈까? 저 탄대 탄대 근데 원래 남자는 핑크에요 아니요 핑크죠 남자는 핑크에요 이거 탈까? 남자가 핑크 뭐 이거? 이거? 이거 아니면 이거 은우가 역시 뭘 안해 은우가 역시 뭘 안해 시향이 확실하죠 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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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아 너무 신났다 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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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 좀 이리 좀 시킬게요 아 네 정우 나갈까요? 오늘 동생이랑 놀고 있어 씹어보자 아빠가 형한테는 물 다 들어가서 찍혔거든 오늘은 너 눈에 물을 안 들어가서 잘해볼게 아빠가 그때는 아빠가 몰라 집에 캡이 있다는 거야 그렇지 와 샴푸캡 써요? 정우는 순환하고 너무 순환해 캡, 모자 이런 거 절대 안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 씻긴다니까 물 야, 저걸 쓰는 사람이 있구나 진짜 어우 정우는 이것도 울지도 않네 오늘 물 뜨거워 안 뜨거워? 안 뜨거워 안 뜨거워? 딱 뜨거워 어디서 저런 말을 배우는 거야 정말 너무 귀여워 너 처음 울 때하고 그래도 좀 크긴 컸다 엉엉하게 되긴 됐다, 오늘야 울지도 않고 서서 로션 바르고 오는 거 톡톡톡해 응 혼자 로션 받을 때 너무 귀여워 오늘 오늘 재밌었어? 나란히 앉아있는 거야 네 다음에도 또 아빠랑 재미네 놀러 가자 알았지? 재밌는데 가자 아빠랑 알았지? 은호와 정우의 새로운 도전 항상 준호 아빠가 든든히 곁을 지켜줄게 네 만세 만세 아아 아아 이제는 정우의 돌잔치 하이라이트 돌잡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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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